중요한 거는 가을이라서 아침저녁으로 창문 닫아놨더니 이런 먼지가 굴러다니고 머리카락이 굴러다니고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? 자 그럼 노터치로 한 번에 싹 닦아주세요. 저도 써보니까 진짜 대박이에요. 그러면서 왜 요즘에 창문 열면 진짜 미세먼지 많죠? 꽃가루에 함사먼지까지 이거 어떡하지? 이럴 때는 걱정하지 말고요. 진공청소기 돌릴 필요 없이 노터치만 해서 싹!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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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상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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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라요 달라요. 그러면서 넓이가 와이드합니다. 33cm. 그러면 좁은 공간은 어떡하죠? 그리고 무슨 뭐 침대 밑에 책상 밑에 이렇게 쭉쭉 닦은 나무에요. 거미줄도 슥슥 닦는데 중요한 건 얘가 해요. 360cm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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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쭉 밀면요. 통소를 다 끝난 다음에 영찬씨 이거 어디에다 보관해요? 보관도 편리한 게요. 얘는 슬림해서 공간이 필요 없어서 냉장고나 가구 사이사이 그래서 노터치입니다. 그렇죠. 근데 보통은 물건레질 하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? 무릎을 굽힙니다. 아이고. 그러면서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. 무릎 안 아프세요? 아이고 무릎도 아프고요. 이게 잘 안 닦여요. 어떡하지요? 이럴 때는요 노터치에 물을 적신 다음에 쭉 밀어주시면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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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묵은 때가 싹싹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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아이들 크레옹 물감, 추석 때 기름때, 고추장 심지어 간장까지 간장 쏟았어요, 우유 쏟았어요 그럴 때는 걱정하지 마시고요 쭉 밀어주시고, 쭉 밀어주시고, 쭉 밀어주시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좀 더 뽀송뽀송하게 하면요 브러쉬를 이번에는 반대로 쭉 하시면 물기가 딱 떨어지잖아요 쭉쭉 짝짝 끝났습니다 그러면 빨래부터 데이터까지, 파스까지 너무 괜찮죠? 만약에 이런 걸레 이렇게 짜고 계셨다면 이제는 편안하게 노터치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손 까딱 안 하셔도 돼요 알아서 해드리거든요 근데 문제는 가격이었어요 저희가 매 방송마다 이렇게 히트를 치는 이유가 가격 대비 너무 좋아서 한 세트를 구매하실 수도 있습니다 26,820원 여기에 필요한 거 걸레 3장까지 15,000원짜리까지 다 드리는데 원플러스 원이 대박이에요 총 세서만 15,000원, 15,000원 이것만 3만원인데요 네 곱하기 2하면 사실은 5로 시작돼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죠 이 한 세트 드리는 가격에 더블 세트에다 극세서도 6장을 드리니까 어머 웬일이야 이런 가격이 없습니까? 이런 가격이 없습니까? 자 그리고 방송 중에 50원 원플러스 원 세트 20분 추첨하는 시간 어머나 4분 빨리 들어오셔야 돼요 노터치입니다 5부 터치입니다 노터치입니다